안녕하세요. AWCA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집안에서 주로 지내시는 분들에게 두뇌를 강화시키는 2021년 두뇌올림픽 잠든 뇌를 깨우자 성경암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2021년 5월 17일입니다. 참가부부는 시니어부, 장년부,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시상은 대상 1명, 금은동 각 3명 그리고 참가상이 있습니다. 암송대회는 시편 1편, 시편 8편 등 제시된 총 203절 중에서 자신이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을 암송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한글 성경,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경 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으로 대상 1인 트로피와 마트카드 200불, 각 부분 트로피와 마트카드를 드리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15LB 쌀 한 포대와 동추농 20불 식사 쿠폰을 드립니다. 등록 마감은 4월 31일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제시된 성경 범위 내에서 언어와 상관없이 암송된 전체 총 구절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암송은 분명하게 발음되어야 하고 한 구절에서 두 번 이상 틀리면 그 구절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심사는 AWCA 센터에서 공간적 거리 두기와 시간적 차이를 두고 1대1로 심사하게 됩니다. 등록 방법은 AWCA 201-862-1665로 전화하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두뇌와 영을 깨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